이 년 진짜 역겨워버려 아 까비 아 안돼 안돼 현님 안돼 추치 마세요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인베를 간다고 이 조합으로? 진짜 무지성이다 무지성 게다가 플래시를 또 빼버리네 와우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해 가자고? 알퍼 빠지면 어휴 ㅅ발 아씨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레드니까 야무지게 때려봐라잉? 징크스 왜 던져? 징크스 미드에서 CS 먹고 징크스 빠드한테로 파놨다 아니 근데 블라디가 징크스 하나 못다? 지금? 좀 그렇다 징크스 아 이 쓰레이새끼들 왜 이렇게 죽어 자 으어어어어어 진짜 무슨 일이야 이게? 또 보자? 피오라 036 하고 있어 어어어 o 이 싸가지없는 년보소 이거? 개또라이 같은 년 이거? 도란나 진짜 열받게? 망할 백정새끼가 라인을 쳐먹어? 어? 빠드 분명히 개못했었는데 아 근데 내가 이스리얼만 하면 상구 우리팀이 개못해 몰라 봤나? 아 씨X 여기서 잠깐! 멍차! 여러분들 저 이거 템 뭐 가야 돼요? 뚠따네 죽이는 템 가야 돼요? 아니면 세리나 가요? 아니면 드락사르 가요? 너무 뚱뚱한데? 아니 얘 너무 뚱뚱한데? 불라지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하루만 빼고 다 물몸인데 그렇게 썩 엉청 난 물몸도 아니에요 으악 이거 봐 씨XRW 아이 어디갔어? 아이 뒤에 아 씨X 아 저 새끼 도라인가? 저 꿀 열매 터놓고 있네 뿌 왜? 아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은데? 되나? 으악 으악 저 조랜 쎄지는 중 저 조랜 쎄지는 중 저 조랜 쎄지는 중 아 이거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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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라지 개잘 아 으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악 으악 야 얘 아까 그 블라디아 아까 우리 미드였어 저녀석 키리했어 하드캐리 그리고 얘 아까 피오라야 아이요 알리스타는 1레벨 조페줘야 제맛 제맛 2시에 숨어주고 딱 앙 앙 저년이 대포폼으로 좀 때릴 줄 아네? 개년이 저거? 아 근데 쓰레식 호빙이야 미니언 먹기 불편하게 개 열 받네 아 나 최대 사거리에서 때리는데도 쳐 맞네 아 뭐 해봐 아아 어린 부시에 숨어서 암호 아 아 잡봐 새끼들 여기 이지하다니까 진짜 뭐해 빨리빨리 쳐 밀지 쓰레가 아 아 반월금 궁 썼어야 되는데 반월금이 딱 끝났네 아, 총 개수를 못 봤네. 아 이거 쓰레시가 채팅천 스노우볼이에요. 그 라인 빨리 밀고 집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카시 노블빙 치치 이지랄병 하느냐고 빨리 못 밀어가지고. 이 년 진짜 역겨워버려. 아, 까비. 아, 안 돼. 안 돼, 혀님. 안 돼, 치치. 마세요,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. 아, 안 돼. 이 녀석은 안 돼. 죽을 뻔했다. 맛있기 하기 ηгу 좀 기다리는 상황. 이렇게 되지. 불쾌한 상황이 mesh 탈나 있어. 진짜 생각하는 건 mentors 처럼 최고몬야. 시청자 szko Serge가 좀 철가 carpek 벌리 compromise部分. 스페어. 6.5인마 gesehen evane evan eva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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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A translated eva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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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d myself은 eva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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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씄 nichts. 사십시. 아 그냥 꿈깡 맞을 걸 그랬나? 좀 너무 멋졌나? 나 꿈깡을 미니언한테 쓸 줄 몰랐다. 알리 짱 못해. 꿈깡 미니언한테 써서 뭐 한다고 미니언한테 썼누? 나 지금 직감은 개 센데 너 지금 봐주고 있는 거다 징크스야. 톰 왕자! 뭐야 왜 댐지가 안 들어가 댐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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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댐지가! 아니 왜 거기 안에 있는데 댐지가 안 들어가냐고요.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. 밖에서 때려야 댐지가 들어가? 개 십싹인데 저거? 안에서 때렸는데 왜 내가 죽어? 나 존나 센데? 1렙 차이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그냥 터진다고? 말도 안 돼. 엉뚱한데 해서. 뜰래? 진짜 떠볼래? 다른 고고 저 지금 총 매우 좋아요. 아 뭐하러 진짜 쓰레기 새끼야. 싸워도 되는데? 진짜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진짜 내가 다 잡을게. 끙끙 내가 딱 피한 다음에 내가 다 잡는다. 진짜 말했다. 아 진짜 구라치지 마. 아 뭐야 저거 진짜 개 십차기 아니야 이거. 아니 뭐냐 진짜 저거 챔퍼 개 십차기네 진짜. 아니 근데 그 외에는 왜 아예 평파가 안 들어가요? 이거 개성이 아니야 그냥 무적기인데 무적기? 에바야. 딱 세게 먹는 그림이었는데. 아 이 개년이. 내리지 마 개년아. 아 뭔가 기본 스킨 쓰니까 게임 하기 싫다. 게임에 죽었대. 어 그래 프리징 열심히 해라. 미니언한테 다쳐 맞으면서. 멍청한 새끼야. 캐리 해줘와 물잔 득. 알겠어 내가 해줄게. 와 핀 너무 위협적이지. 까불지 마라 이 말이야. 왜 죽였어. 조언의 깜치기를 죽여버렸어. 감사합니다. 야 이 맘이. 아니 이 새끼가 1, 5, 2면서 앞대씨를 갈기잖아요. 아 씨 화발 화나네. 왔다. 왔다. 이지. 와 후물질 개 좋다 근데. 약간 이런 느낌인가. 치팅 받는 챌린저 뭔지. 아이. 너한테 궁도 아깝다. 이 자세히. 내 자세히. 이 자세히. 이진. 으악! 근데 내가 만난 윤희중에 가장 잘하는 윤희였더. 아 스파. 윤희양도 이겼다. 으하하하하하. 으으으으으 ou